안녕하세요 호주 여행 도중 500만원을 도난당한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주 여행 중에 오락실을 잠깐 들렸는데 이렇게 오락실은 시드니에요 그래서 시드니 오락실의 중간에 이렇게 어두운데 저는 이 게임을 했습니다 자동차 레이싱 게임을 하고 그리고 바로 여기 밑에다가 제 가방을 딱 놨습니다 당연히 여기는 500만원 현금하고 그 다음에 제 여권까지 다 들어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게임을 하는데 당연히 앞을 보죠 근데 진짜 난 상상도 못했어 이거 게임을 한 도중 누가 가방을 쓱 가져가는 거에요 근데 나는 모르지 나는 게임이 이제 끝나고 나서 여러분도 한번 이 자동차 게임을 하면 앞에만 볼 수 앞에만 봐 무조건 앞에만 볼 수가 있어요 하여튼 근데 여권까지 다 가져가니까 진짜 황당하더라 당연히 경찰서 갔죠 호주 경찰서 뭐 어떻게 합니까 예 못 도와줘요 예 그냥 못 도와줘 그냥 재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진짜 대부분 우리나라 경찰서는 뭐 cctv 돌리고 뭐 이러잖아요 외국 나가면 그런 거 안 해 아니 그냥 진짜 외국 나가면 절대 그런 거 안 하니까 진짜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그냥 현금 지갑은 무조건 여러분 호주머니에다가 넣던지 제가 이때가 좀 어렸어요 나이가 한 열여덟 열여덟 살 아홉 살 때 그 때 아내가 죄송합니다 어 한 열여 아홉 열업 살에서 20대 였는데 근데 좀 책임감이 없어 저뿐만 아니라 30대의 어떤 아저씨 한국 아직 한국인 아저씨들도 돈을 1억을 날렸다고 합니다 호주 시드니 카지노에서 자 보시면 시드니는 여기에서 지금 이게 시드니 다일링 하버에요. 시드니 한 중심에 다일링 하버라는 데가 있어요. 그래서 여기는 보시면 레이저 위에서 저녁에 레이저가 쫙쫙쫙 쏘이는 게 보이시면 다 보이시죠? 여기에서 위에서 레이저 쏴. 그럼 얘가 뭐냐? 카지노에요. 카지노. 그러니까 얘 그러니까 온갖 동네 사람들이 아시아 사람들이 야 여기서 왜 레이저를 쏘지? 한 번 딱 가는 거야. 그러면 뭐야? 카지노 입구가 딱 나옵니다. 그러면 사람들이 몇백만 원을 잃고 나와요. 어떤 한국인들은 1억을 잃었어요. 1억까지 그냥 징징 울더라고요. 그러니까 호주는 진짜 웬만하면 여러분 조심하세요. 하여튼 저는 이 사건 이후 그냥 나는 외국을 안 가요. 나는 외국을 안 가. 난 그냥 차라리 여행? 그럼 차라리 강원도 제주도 뭐 이런 부산? 이 정도로만 가지. 저는 그냥 외국을 안 가. 난 그 사건 이후부터 웬만하면 그냥 흥미를 잃었어. 그냥 돈을 돈을 딱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딱 그냥 입맛이 떨어졌다. 입맛이 싹 떨어졌어. 외국, 해외. 해외여행 가면 이렇게 도난 사건도 많고 사기당하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입맛이 싹 떨어지는 거야. 그래서 여러분 결론은 뭐다? 한국이 최고다. 그냥 한국에서 여행을 하세요. 나 같으면. 다음 시간에. 감사합니다.